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sbs의 이런 보도한 내용으로 도대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살펴본 겁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순천안대 천안병원장만 소신껏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순천안대 천안병원에는 또 불이익이 주어지겠죠. 뒷것이 있을 테니까 이 내용을 ytns 여러분들도 8시 뉴스에 다룬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민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직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못을 박으면서 여러분들 7월 20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있네요. 6월로 이제 못을 박은 것이 쟁점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수련특례는 7월 달에 모집하는 겁니다. 사직 이후에 9월 수련에 미복기한 전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월로 사직 시점이 결정됐는데 전공의들이 9월에 복기하지 않으면 7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9월 달에 여러분들 근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시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걸 전공의들은 보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6월 4일자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수련 병원의 퇴직금 급여 때문에 아니고 본인들이 내린 정책결정이 정당한 것을 강변하기 위한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2년간 썩이기 위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2월 달에 해주지 않고 6월 달에 여러분들 정부가 우겨가지고 여러분들 강행하는 것은 여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88명의 여론을 남겼는데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이 아주 적습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병원을 이렇게 온 국민들을 불편 불안하게 하는 게 의료계획입니까? 역대 이런 한심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장기화 되면은 거두절미하고 모든 화살이 이름들 대통령하고 정부를 향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80명이 찬성한 겁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직서를 낸 2월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98명이 찬성한 겁니다.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에 맞춰가지고 사직 시점을 먼저 고무줄 땡기듯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저렇게 무시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YTN을 보고. 아직도 협박할 것이 남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냥 정부가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인정함이 오를 듯 합니다. 150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뭉갠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병원으로 책임 증가시키는 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에 사직을 제출했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부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가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말빨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2월에 사직했는데 사직 치료를 해 준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나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할 겁니까? 사직성 문제는 당연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 한마디 해 주면 정리가 될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겁니까? 아니 왜 아무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본인들은 극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겁니까? 순천향 대전천안병원처럼 2월 말에 사직 처리라는 게 합법적이며 정도이자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은 병원장들은 모두 양아치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양아치들아 양아치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게 민심인 겁니다. 82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거를 다 뭉개고 앞으로 잘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당연히 사직서 처리는 사직서 낸 날짜가 돼야 되죠. 잠 깨시기 바랍니다. 2월에 사직했는데 뭘 복귀합니까? 계약서 그냥 계약이 끝난 건데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조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날짜가 전공의들이 요구라 하기에는 사직서에 2월 19일부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떡하니 써놨는데 그걸 6월 4일로 다 바꾼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떠난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뭘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짓을 그만두고 사직서를 못 받게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왜 여러분들 수련병원의 책임을 미루는 겁니까? 돌아가게 되면 통합당직시킬 게 뻔히 보이는데 제정심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하다가 죽을 겁니다. 내 몸을 갈아 넣을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합당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통합당직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젊은 전공의들이 혹사당하겠죠. 그걸 뻔히 안다는 거 아닙니까? 아는데 누가 들어가겠냐 이야기예요. 나이 어리고 자식 같은 전공의들에게 지금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80% 이런 군을 갔다 왔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그분들을 생각을 해보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치사하게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밀어붙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사람들이. 2월에 사직서를 낸 사람들을 7월에 진짜 사직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08명이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월 사직처리가 당연하고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까지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여러분들 처리하고 2월달에 퇴직급을 지불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거죠.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 없고 의료비용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 살고 건강보험료율이 혹시 올라도 의료서비스와 영국처럼 돼서 수술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그냥 꾹 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직선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지 끝까지 전공의들을 털어먹고 평시에 족시에 취이게 하려는 겁니까? 그동안 근로기준법도 어겨하며 굴려가며 쉽고 편안하게 돈 벌었으면 나가는 길도 좀 양심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네 이야기.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2월 말에 낸 사직서를 왜 지금 처리합니까? 그냥 정부나 정궁이나 갈 길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아쉬워서 붙잡습니까? 우리 나온 겁니다. 우리 안 돌아갑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라고 그런 거 다 이런 헛소리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부메랑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고 젊은 의사 선생님들과 학생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버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어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겠습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이름, 기본권을 아무렇게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다 깔아뭉길 수 있는 걸 본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하면 그게 전체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한테서 그런 행위가 나온 것이 너무나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대통령이 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익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법화 되노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젊은 전공의에게 희망을 그만 뺏고 상처도 그만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참 너무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이거지 않습니까? 어이 1960년생들 꼰대들 좀 정신체리라 이야기죠. 당신들 젊은 사람들 조금 편해 한번 써봐라 이야기죠. 좀 뭐 정책이라도 좀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을 좀 감동을 시키려면 정책이 좀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직 수리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정부고 사직 수리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정부고 윤석열 정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일처리가 참 뭐같지 않아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없으면 전문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참 역설적이네요. 필수 의료인력 늘리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전공의사와 전문의사를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문의들이 희소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역으로 2천 명 정원을 들고 나와서 의료 파탄을 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들. 소위 공익을 위해 만여 명의 젊은이의 헌법적 법적 권리를 무참히 박탈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소수로 한 겁니다. 그게 자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저 의료 농단 패키지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나 근거도 없으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일부 측근들의 주장일 뿐이고 모두 다 책임을 닿으며 져야 될 겁니다. 아무도 돌아갈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만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7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펄은 전부 입으신 사람들아 적어도 법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으로 약속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엿받고 먹는 정부나 병원장이랑 어떻게 후의를 도모하겠습니까? 법치 국가가 맞습니까? 그냥 의사들한테 이런 돌팔매를 던지기 전에 기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지금 잘 지적했네요. 법에 여러분들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직서를 낸 시점에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은 그게 법적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뭡니까? 9월에도 사직서 처리할 수 있고 12월에 사직서 수리로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YTN의 여러분들 이렇게 의식 있는 가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